아 더워가지고 여기서 바나나 산거랑 망고 좀 먹으려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양이 양이 한마리랑 개 한마리가 어 개는 갔네 바로 바로 나타나요 나네요 양이는 안가? 양이 근데 너무 말랐다 양이가 사냥하려는 것 같아 여기 고양이는 다 좀 작게 생기네요 전체적으로 크기가 그러고 고양이에 비해서 양이가 뭘 잡을 수 있을 것인가? 쥐같은거 있는 것 같은데? 양이 반응이 없나? 양이 못 잡은 것 같아 양이 저쪽 양이 보러 가야겠다 저쪽에도 고양이 한마리 있는데 구경 좀 해야 되겠어 양이 안녕 양이 양이 도망간다 비치 샌드커프트 양이 안녕 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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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귀엽게 생겼네 양이 안녕 양이 겁이 많네 쏘리 양이 얘 양이 겁이 없어 그냥 양이구나 얘 왠지 좀 안 이게 화장실이 있어서 가보려고 하니까 뭐 개들이 난리야 난리 왜 개가 이래 많았어 아 realt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